안녕하세요. 밴드 닥터스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컨셉충들로 과학을 주제로 해서 신나는 중독성 있는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밴드입니다. 얼마 전에 JTBC 슈퍼밴드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방금 곡은 저희의 히트곡이었어요. 같이 따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번째 곡부터 저희들 자작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도 커피 페스티벌인데요. 커피도 화학작용 중에 하나라고 없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곡 화학반응에 반응곡입니다. 케미스트리. 종류의 dr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